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세를 뿜어내주는 급등의 종목들 있습니다. 이런 급등의 종목들 상승 이유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얻어가는 오, 지금 이 종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장중의 연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결국 2,400선 이탈하면서 현재 2.39% 하락세로 2,38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80선을 위협받았었는데요. 현재도 772포인트 선에서 지나가면서 3.2%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검은 월요일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장 상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세무의 파트너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세무의 파트너님, 오늘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종목에서 하는 방송의 목표가 주도주에서 기회를 찾자라는 것이죠. 지수의 흐름은 방향성에 있어서 하방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어디 자리에서 하방 경쟁성을 확보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수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매일매일 주도주는 발생하고 또 주도주에서 수익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것이 현재 우리 프로그램의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기술적인 부분을 이따가 더 살펴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우리 증시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일단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저번에도 제가 주식을 재무구조로 봤을 때 판단하는 근거 PBR이라든지 PER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특히 PBR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PBR은 청산 가치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청산을 했을 때 내가 얼마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주당 순자산 가치를 보는 것이죠. 주가 나누기 순자산 가치가 PBR입니다. 1 이하가 되면 저평가를 할 수 있고 또는 2 이상이 되면 고평가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 PBR입니다. 우리 중시 전체를 봤을 때의 PBR이 1 아래에 있습니다. 1이 되는 자리가 한 2,500선이 된다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펀더멘털적인 측면, 재무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평가 또 과소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의 현재는 저평가 국면인데 이것을 더 깊이 있게 확인하는 부분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가 분명한데 달러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냐는 것이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고고행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꺾여야만 저평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달러 지수로 우리 중시를 보게 되니까 완전히 저평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반 주식을 볼 때도 재무재료 그리고 수급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과소평가 국면, 그리고 저평가 국면이 있다는 것 재료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주식을 본다거나 우리 주가 지수의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현재는 유동성 공급의 시대가 아니라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우리 중시에서 계속 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따가 기술적인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주도주에서 기회를 찾는 오지금, 이종모,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은 재무와 재료, 수급 상황이 중요한데 현재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 속에서 수급의 주체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직 저평가되었다고 하니까요. 언제쯤 저가 매수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도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동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샵 0082번에 오사무엘이라고 입력한 뒤 점송을 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전장 시향상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연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2,400선 뚫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저점 기록하고 있는데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무제료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재료와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죠. 기술적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 제가 코스피의 주봉과 월봉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을 겁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봉의 자리에서 제가 240주선을 중요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계속 3개월 동안에는 120주선을 기준으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120주선에서 멀어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조심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5월 말부터 멀어지면서 240주선까지 온 흐름입니다. 그러면 240주선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중요하겠죠. 240주선은 4년하고도 7개월 또는 8개월의 주가 지수의 평균의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 2평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40일선을 계속해서 바로 뚫고 내려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240주선은 지지의 역할을 많이 해줬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오늘 하락을 하면서 240주선에서 멀어지는 흐름인데 주봉을 완성하는 것은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락을 하더라도 주 중반을 봐야 되겠죠. 화요일, 수요일 지나가면서 240주선에서 가까워지는 모습을 확인한다 그러면 주 후반에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는 흐름이다 한다면 시나리오 전략을 제가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더 멀어지면서 주 후반에 240주선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졌다 판단한다고 한다면 주봉에서는 더 아래로 향해가는 그림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을 것이 월봉 아닙니까? 일봉 다음에 주봉, 주봉 다음에 월봉을 보는 거예요.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장대음봉이 만들어졌죠. 장대음봉이 만들어진 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구율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하락이 깊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락이 깊었던 자리. 지금 IMF 때부터 보시죠. IMF 때는 277포인트까지 갔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892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위기. 그 다음에 하락이 깊었던 것이 바로 코로나 사태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저점을 잡았을 때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월봉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 피보나치 수혈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피보나치 수혈은 어디서 되돌림이 되돌림 반등이 나올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수학적 지표로 갈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IMF 상황에서는 어디서 돌렸을까요? 한번 피보나치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조종대를 가지고 피보나치 조종대에서 과연 IMF 때는 어디서 저점을 잡았을까요?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고점까지 갔을 때 보게 되면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피보나치 수혈에서 61.8%, 618 자리죠.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 점검할 수 있는 자리가 23.6, 그 다음에 50, 38.2, 그 다음에 61.8 이렇게 봅니다. 61.8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의 저점이 있죠.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의 저점. 여기까지 봤을 때 과연 어디서 되돌림이 나오는지를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저점부터 연결해서 코로나 사태로 급락이 나왔던 바로 그 고점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디서 또 되돌림 반등이 나왔습니까? 바로 61.8%, 61.8% 자리에서의 되돌림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사태로부터 저점을 잡았던 자리로부터 또 현재의 자리를 한번 대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코로나 저점 때부터 최근에 고점이 나왔을 때의 자리로부터 대입을 해보니까 아직 61.8% 자리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50% 자리죠. 그래서 코로나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작년도에 11월에 갔던 3316포인트에 고점까지 연결했을 때의 되돌림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50% 자리, 그 다음에 61.8% 자리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시나리오 전략이 필요한데 현재 절반 정도 왔다는 것이죠.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의 절반 정도의 자리에 와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 반등이 안 나오고 하락을 했을 때의 어디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느냐 바로 61.8% 자리까지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락의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하락으로 향해가는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지수가 2380포인트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200포인트 정도 200포인트 정도를 견디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죠. 과거의 흐름을 그럼 지금도 대비해 볼 수 있느냐? 맞습니다. 큰 그림을 봤을 때 20년의 기간 동안에 봤을 때 어디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61.8% 자리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본다 그러면 앞으로 견뎌야 될 포인트는 200포인트 정도 견디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고 가시고 현재 자리는 50%의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주봉에서 봤을 때 240주선을 회복해가는 주 후반까지 그림을 보고 여기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에 견딜 수 있는 포인트 한 200포인트 정도 견디면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하락을 해도 하락폭은 작다는 거예요.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적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바닥을 잡고 반등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큰 그림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자까지 계속해서 연이어서 코스피 2%대 코스닥도 3% 넘게 빠지면서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파트너님께서 자세한 시장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차트의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타 200포인트 정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점의 포인트 그리고 저가 매수의 포인트 기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상황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너인 본격적인 탑5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현재 시장의 급등의 종목 탑5 종목을 파헤쳐서 투자 전략 뽑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탑5 종목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5 AP 위성입니다. 오늘의 5위 종목은 AP 위성인데요. AP 위성 하면 우주항공 관련주로서 발사체가 올라간다고 하면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누리호 관련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자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기대감 속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9% 상승 흐름이 있네요. 장중에는 16,250원까지 올라가주면서 더 큰 상승률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가격 15,2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장 초반 시초가가 조금 더 큰 모습으로 현재 좀 은봉 나타나고 있는 그림이네요. 장 초반의 급등세로 13,850원의 시초가, 16,000원 고점을 찍고 현재 소폭에 좀 윗골이 다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10% 가까운 급등 흐름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내 대기업에 위성 통신 단말기를 좀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또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AP 위성은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 비교적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제 나로 2차 발사 있잖아요. 나로 2차 발사와 관련해서 제가 좀 언급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부품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도 수리를 하고 이제 나로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건데 한 번 제가 앵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발사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겨서 일단은 철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발사가 장기적으로 연장, 연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장기적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언젠가는 발사할 것이다. 2차 발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봤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저점의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될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실시간 소통 방송을 하면서 우주 방송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그중에서 AP위성도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특히나 실적을 수반하는 우주항공 관련주는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우주에 우주선을 쏘고 또 중국도 그렇죠. 미국도 많이 쏘고 왜 그럴까요? 왜 우주에 이렇게 우주선을 이렇게 발사를 할까요? 이거는 달에 가려고 하는 시도이지 않습니까? 달에 아무래도 히토류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을 얻기 위해서라고 파트너님께서 예전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에 있어서 우주선 발사와 관련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느냐. 자원의 이슈로 보자는 겁니다. 지금 달에 헬륨3라는 자원이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뭔가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죠.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우주선 탐사가 있고 또 러시아가 주도하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계열이 중국 나라가 같이 연합해서 우주 탐사와 관련된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탐사. 그럼 거기서는 결국 자원전쟁이라는 겁니다. 자원전쟁. 이 자원전쟁이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주에 우주선을 띄우는 일들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주 강국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주와 관련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품주, 특히 부품주에 있어서 실적을 수반하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AP 유성,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AP 유성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런 자리, 상한가까지는 아닌데 14.5%, 14.5% 급등이 나오는 거의 상한 것처럼 보이죠, 차트는. 그럼 이렇게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제가 뭐라고 합니까? 무부림이라고 그러죠? 뭘 부린다는 거죠? 끼를 부린다는 거죠. 이런 끼를 부리는 요소가 있을 때, 특히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 끼를 부리는 요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로우 2차 발사가 연기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락이 나왔는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는 거죠. 차트의 모습이 잘 안 보일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거꾸로 보자고. 차트의 모습을 거꾸로 보자고 말씀드리죠. 그럼 뭐가 보이냐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구름층 상단이죠. 구름층 상단은 매물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매물대, 구름층 상단. 이 자리는 앞에서 거래되었던 흔적들을 끄집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매물대가 형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이다. 상승을 할 때의 저항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걸리는 자리. 그럼 이걸 제가 거꾸로 봤잖아요. 거꾸로 봤으니까 원리우 차트를 한번 돌려보자는 거죠. 원리우 차트를 보니까 여기는 기술적으로 바닥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자리를 바로 매수의 자리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매수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나로우 발사가 정상적으로 다시 추진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은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으니까 오늘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매도 대응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 발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지만 성공하는 것에 대한 보장은 없잖아요. 성공하는 것에는 보장이 없으니 이렇게 저점에서 잡았을 때 급등이 나오면 1차 매도로 대응하는 것은 원칙이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주식에 있어서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도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는 급등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사를 했을 때의 결과치가 좋았을 때는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이 형성돼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다음에 매도 포인트는 바로 매물대가 있으니 매물대로 보이는 하단에서 매도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의 겁니다. 그러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보게 되면 구름층으로 다시 왔다는 것이죠. 구름층을 벗어난 주가가 구름층 안으로 끄집고 들어왔다라는 것인데 이제 구름층을 벗어났을 때 의미가 있을 것이고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선에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스윙이나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5위 종목은 AP위성인데요. 누리호 관련해서 발사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현재 좀 매도 타이밍으로 봐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매도 포인트 잡아주셨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원하시는 분들 노란 독박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위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 히림입니다. 히림하면 건축 설계와 감리에 관련된 업체인데요. 저는 정치 관련 주로 히림이 급등을 했던 모습을 봤었거든요. 오늘자는 13% 넘는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7,200원까지 올라간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7,0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히림에 대해서 최근 이슈, 뉴스를 살펴보니까요. 건설업계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히림도 그 속에서 메타버스 갤러리인 루나를 전시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급등을 했을까요? 히림의 오늘 급등의 이유는 뭔가요? 세만금의 복합 레저단지를 만드는데요. 거기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기사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우선 협상자로 대상이 됐군요. 히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그러면 같이 대상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히림이 먼저 이렇게 급등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설계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히림에 높은 점수를 주는 거고요. 히림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의 바로 그런 세만금의 복합 레저단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부분인데 앞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림의 기술적인 차트 모습을 보도록 하겠는데 기술적인 차트를 보기 전에 이 히림의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80억, 90억의 실적이 나온다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렇죠? 80억, 90억 실적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시총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적정 시총이요? 단순하게 10배만 곱해보시죠. 얼마였죠?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80억, 90억이니까. 80억, 830억. 800억, 900억 정도가 되면 적정 그 이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적정 이상은 아니고 시총이 이제 80억, 90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총은 1,500억 정도로 가도 돼요. 이런 회사는. 5배요? 네, 네. 설계, 감리하는 특히 이런 회사들은.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런 회사들은 설계, 감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높단 말이에요. 건설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한 1,500억 정도로 가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히림이 그렇게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신용 비율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신용 비율이요? 신용으로 매수한 근거가 좀 많죠. 신용으로 매수를 많이 했다는 부분 때문에 신용과 미수 물량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코스닥과 코스비에 있는 상장된 여러 종목들이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히림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았고 거기서 바닥에서부터 급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죠. 히림은 코바나 콘텐츠 관련 종목으로도 알려져 있죠. 지금 영분이 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종목이다라고도 하나 알려져 있는데 코바나 콘텐츠 후원 기업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인 관련주를 엮여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와 관련된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인 관련주를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서서히 상승의 분위기를 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나 건설 관련 종목들은 기대치가 있죠. 현 정부와 관련들어서 건설 정책이 지금 계속해서 위반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기대해보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설계 감리 회사들은 또 상승의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림만 볼 게 아니라 설계 감리 회사의 3개의 회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히림, 두 번째는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도화 엔지니어링, 이 종목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급락이 나왔지만 도화 엔지니어링은 설계 감리뿐만 아니라 또 이 종목은 뭡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으로도 좀 기대치가 있죠.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도 설계 감리 회사로 기대치가 있다는 건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유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유심도 급락이 나왔지만 설계 감리 회사로서 실적이 상당히 괜찮은. 이 종목도 영업이기 80억 이상 나오는데 시총이 587억에 불과한 굉장히 저평가 회사입니다. 그런 관점에 이 3개 회사를 설계 감리 회사로 같이 보시고 3종목 모두 저점의 매수 교회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 공통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4위 종목 희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코바나 콘텐츠에 또 투자한 이력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건희 씨, 영부인인 김건희 씨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던 모습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현 정책이 현재 건설업계에 또 큰 기대를 거는 만큼 계속해서 저평가 종목들 유익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세 종목 알려주셨는데요. 설계와 감리와 관련된 종목, 첫 번째 희림과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유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또 호재를 누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4위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3위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는 신학 콘택트입니다. 신학 콘택트, 최근에도 상승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USB 단자를 C타입으로 전체 교체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바꾼다는 소식에 신학 콘택트 상승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도 15% 넘는 상승세, 장중에는 8,000원을 뛰어넘기도 했었네요. 현재는 7,61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의 고점 8,120원까지 올라간 뒤 현재는 소폭의 윗고리가 좀 다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16%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 콘택트 하면 최근 거래를 살펴보니까요. 지수가 이렇게나 많이 빠졌는데 크게 빠지지 않는 종목으로 좀 기억이 되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신학 콘택트 어떻게 보셨을까요? 신학 콘택트는 참 운이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운이 좋았군요. USB-C 타입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전자 갤럭시하고 애플하고 좀 다르죠. 달랐죠. 단자가 다른데 애플도 이제 USB-C 타입을 도입한다고 하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EU, 유럽에서도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USB-C 타입으로 전환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정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네요. 네, 맞습니다. 운이 좋았죠. 이런 상황이 도리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네요. 수지 맞았던 종목인데.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상승의 여력은 있을까요?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하쿤텍의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전형적인 상승 후에 조정보이고 또 상승 후에 조정보이고 계속해서 정상을 오르면서 또 더 높은 정상을 향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상승이 가파르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죠. 어떻게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을 살 수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월봉에서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월봉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4년도에 상장을 했을 때에 8,200원대에 갔었고 그리고 2017년도에 9,300원대에 갔었죠. 현재 7,600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월봉으로 봤을 때의 가장 큰 특징,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뭡니까? 아니, 지금 제가 네모로 친 자리 이거, 이게 바로 거래량이죠. 거래량이죠. 2017년도에도 현재만큼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주가는 그림자고 거래량의 실체죠. 일봉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월봉으로 보니까 확연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 2016년도 이렇게 고점을 향해 갔던 바로 그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주가를 그려갈 때에 가장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게 뭐냐면 주식을 핸들링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전에 갔던 자리가 어디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전에 갔던 봉우리, 그다음에 그 봉우리를 넘어서기 위한 정상 등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봉 상황에 봤을 때는 9천 원대 넘는 자리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쌍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 2017년도에 갔던 고점 부분이 올 때는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괜찮다는 것이죠. 끊었다가 다시,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현재는 미국, 또 미국인의 애플, 그리고 유럽, 또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신화컨택의 재료에 의한 또 부상이 가능할 것이다. 엔짱의 패턴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신화컨택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장중에는 8천 원선을 뛰어넘기도 했고요. 전체적인 2014년 상장 이후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고점 9,3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3위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2위가 남았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도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많이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풍력에너지 관련주로서 상승의 이력이 있었는데요. 오늘자 무상증자 소식 속에서 27%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를 찍어내기도 했었네요. 상한가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지금 현재 살짝의 고점이 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CS 베어링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CS 베어링은 풍력 관련주잖아요. 풍력 관련주 중에서 오늘 유독 상승이 크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네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입니다. 주가가 싸보이는 착시효과죠. 착시효과에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아주 대단한 재료는 아니잖아요. 대단한 재료는 아닌데 최근에 무상증자 관련해서 너무 급등한 종목들. 노터스나 공부문 등등이 있어서 상승 이력이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주도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 때에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안내해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의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었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짚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어느 순간에 꺾이는 것을 자주 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따라가게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이제 권리락 효과의 착시효과니까 싸보이는 거 그런 착시효과다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 봤다는 것이죠. 잘못 봤을 수도 있다. 상승이 나오는 것이 왜 상승 나왔을까? 착시효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 급등이 또 급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좀 더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S 베어링을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하락으로 기조가 하방으로 향이 가는 그림에서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어디서 줄타기를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줄타기를 241선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줄타기를 241선에서 했어요. 기존에는 241선에 터치도 안 했다가 최근에 240선 넘어서고 줄타기를 하고 급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풍력과 관련된 이 대체 에너지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현재 유가가 고공행진이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로 부각되는 것이 태양광 그리고 풍력 에너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체로 봤을 때의 바이오 디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인데 그러면 풍력 관련해서 CS 베어링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잠깐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유니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유니스는 CS 베어링이 오늘 급등하기 전에 차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241선 줄타기 하다가 오늘 주가 지속 하락을 하면서 그 아래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니스는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을 보게 되면 하락을 깊게 맞았다가 120주선을 터치하고 밀렸고 그러나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CS 윈드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CS 베어링, CS 윈드 다 풍력 관련 종목입니다. 일봉을 봤을 때 이 종목은 121선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빠졌죠. 이전에 121선 줄타기 하다가 빠졌고 빠졌는데 주봉을 보니까 주봉을 보니까 하반 경직성을 확보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치가 있죠. 120주선이라는 자리입니다. 120주선을 회복하면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력 관련 주가 주가 지수 하락 때문에 덩달아서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제 하반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림을 갖고 있는데 그럼 CS 베어링이 유독 상승이 크게 나왔다는 것은 이 풍력 관련 주 중에서 내가 주도주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봉 상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급락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주봉을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주봉 구름층 안에 들어와서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CS 베어링이 정체 풍력 관련 주를 리딩할 수도 있다는 관점이 좀 보입니다. CS 베어링은 풍력 관련 주 중에서 주도주로서 가장 큰 상승을 보였고 또 추가 상승이 주봉에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삼강 M&T라는 풍력 관련 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실적을 겸비한 그런 종목인데 풍력 관련 주 중에서도 제가 실적을 겸비한 종목이라고 했을 때 좀 주의 있게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CS 베어링도 상승이 크게 나타났다가 지속 하락에 덩달아서 하락을 했죠.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구름층 위에 있다는 것이죠. 주봉 구름층에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강 M&T는 이 구름층 위로 점점 벗어나면서 정고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흐름만 봤을 때는 풍력 관련 주 중에서 CS 베어링과 삼강 M&T가 주도주로서의 성격을 갖고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기술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2위 종목은 CS 베어링인데요. 최근에 고유가의 행진 속에서 대체 에너지로서 풍력 에너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CS 베어링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풍력 에너지 관련 중 유닛슨과 삼강 M&T 권유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삼강 N&P와 CS 베어링이 풍력 에너지의 주도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삼강 N&P는 실적이 또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이 종목들, 이 중에서 좀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노란톱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레몬입니다. 이름이 예쁘네요. 종목 이름이 레몬인데 레몬 음식 관련인가? 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남노 섬유 멘브레인 생산 업체라고 하고요. 오늘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6,340원의 현재 흐름, 고점이 풀리지 않는 고가입니다.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바로 상한가 직행한 모습인데 이유가 뭘까요? 고체 전해질 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왔어요. 레몬이 그전에 그렇게 알려진 종목은 아니고 야노 신소재를 개발하는 회사고 또 전자기파를 차단시키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고체 전해질을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로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에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거든요. 그게 액체 성분이 있고 고체 성분이 있어요. 고체 성분이라면 느낌이 뭔가 좀 안정성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레몬은 이제 신사부로 뛰어들었어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액체 전해질 기업이 있고 고체 전해질 기업이 있다. 고체 전해질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레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고체 전해질 기업 몇 종목을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몬이라는 이 종목이 상한가를 두 번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두 번 기록했는데 급등의 그런 기틀을 마련했는데 레몬의 주식수가 3,700만 주입니다. 그렇게 많은 그런 주식수는 아닌데요. 일봉상에서 봤을 때 상한가를 시현하면서 한 번 상한가였을 때는 121선에 안착. 그리고 두 번째 상한가에서는 241선 안착. 이 재료가 좀 강력하다라고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저항대에 오게 되면 저항대에서 바로 돌파해서 가지 않고 쉬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기술적인 차트에 이런 저항대를 강하게 뚫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재료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이 고체에 전해질 재료가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일봉상에서는 241선 돌파 안착을 했으니 다음 봐야 될 건 주봉에서 다음 저항대가 어딘지를 봐야 되겠죠. 주봉을 보니까 60주선에 지금 딱 걸쳐 있습니다. 60주선에 걸쳐 있는데 이 다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봉에서 구름층 자리에 들어올 때 구름층의 아래에 있는 자리가 선행스팬 원자리입니다. 선행스팬 원자리고 그 다음에 선행스팬 투자리가 위에 있죠. 선행스팬 원자리 구름층 아래에 있는 그 자리에서 과연 신고식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구름층 하단 자리에서 바로 구름층으로 뚫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신고식을 하면서 한번 부딪힐 것이냐. 구름층 하단도 매물되어 구름층 상단도 다 매물되죠. 구름층 하단은 좀 더 2평선 기준으로 본다면 좀 더 단기 2평. 그러니까 단기 2평 기준. 그러니까 단기 1목 기준으로 봤을 때의 자리고 구름층 상단은 중장기, 중기로 봤을 때의 중기 선행스팬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자리는 저항대가 좀 약하고 위에 있는 자리가 저항대가 강할 텐데 전에 우리가 분석했던 종목 중에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미코바이오메드요? 그럼 디테일하게 이 종목을 잘 대응하려면 구름층 하단에 왔을 때 매도 대응하는 게 맞았죠? 그다음에 눌림목이 왔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로 보고 그다음에 구름층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것이 디테일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전략이에요. 미코바이오메드는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이슈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올 것이다. 제가 안내를 드렸지 않습니까?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진단키트 종목, 백신 종목, 치료제 종목 혈장 치료제 관련 부작용을 치료하는 혈장 치료제 관련 종목까지 다 짚어드렸어요. 미코바이오메드가 가장 먼저 진단을 해야 되니까 진단키트 종목으로서 기대치가 있어서 급등하고 눌러주고 급등해서 구름층 하단과 구름층 상단의 저항을 다 확인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레몬을 봤을 때에 구슬 쪽으로 보게 되면 구름층 하단에 진입했을 때에 한번 매도 대응은 괜찮은데 재료의 소속이 너무 강해서 거래량이 많이,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을 때는 구름층 상단까지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일단은 시나리오가 필요하죠. 현상치가 시나리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름층 하단에서 좀 주춤거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서는 매도해야겠죠. 그다음에 눌림목이 발생하면 눌림목을 정말 저로의 매수 기회로 보고 그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번 누려보자. 그다음에 구름층 상단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대응하면 좋겠고요. 고차 전해질 종목 몇 종목을 제가 더 안내해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CI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CIS 이 종목도 고차의 전해질 관련 종목입니다. 최근에 주가 지수 하락했지만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고 눌림목이죠. 눌림목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냐면 기준선 자리입니다. 이 기준선은 뭐냐면 26개 캔들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에요. 20일 이동 평균선은 20일의 주가, 종가, 종가 기준으로 해서의 평균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준선은 26 거래 이래 고점과 저점의 평균 자리니까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자리이죠. 그러면 CIS가 또 상승을 이어가려면 기준선 여기서 하반 경직을 확보해야 되겠죠. 하반 경직을 확보하게 되면 이렇게 눌림목에서 N자형 패턴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CIS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주봉은 어떻습니까? 현재 주봉의 구름층, 바로 그 자리. 일봉의 기준선과 주봉의 구름층 자리에서 두 개의 지지제를 확보하는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준선, 일본 기준선 자리에서는 매수를 대응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이 드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한농화성. 이 종목도 고체 전해질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쌍바닥을 만들었죠.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전절점을 깨는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이 종목은 정말 저는 이게 바닥이 아닌가? 너무 아까운 종목처럼 보여지는데요. 좋은 종목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긴 했거든요. CIS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몬, 이런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한농화성은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2,090억이에요. 굉장히 싸진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바닥에서 좀 공략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 더 보자면 주봉에서 봤을 때 이 120주선을 터치하는지 터치하면 저는 여기서는 과감하게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물론 이 120주선을 꼭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닥의 형태를 봤을 때에 주봉에서 봤을 때는 삼중바닥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굳이 120주선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을 때는 120주선에서 매수의 기회를 노려봐도 좋지만 지금 자리도 저는 매수가 어떨까? 실적 면에서 봤을 때 괜찮다. 고체 전해질 관련 종목이고 2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오래 기대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 2G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2G, 2G 이 종목도 고체 전해질, 산화철 관련해서 고체 전해질 종목입니다. 영업이익이 작년도 76억인데 시가총액이 841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봐야 됩니다. 저는 저점을 깨고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지는 주봉에서 이제 240주선을 하회했습니다만 240주선을 회복하는 순간에는 매수로 대응해야 될 그런 고체 전해질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중대형 종목에서 고체 전해질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잘 아는 종목이죠. 이 회사는 제가 4년 전, 4년 전에 서울경제TV에서 5만 원대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정말 쌌었네. 그런데 55만 원이니까 와우,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 4년 동안에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은 중장기전 관점에서 계속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죠. 코스닥지수,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도 좀 채 하락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중장기전 관점에서 기대치가 있는 종목. 그래서 고체 전해질 관련해서 레몬, 한농화성, CIS, EG,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다섯 종목을 짚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고체 전해질과 관련된 종목 살펴봤습니다. 레몬이 오늘의 1위였고요. 이 종목들, 말씀해주신 종목들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방 입장 안내입니다. 문자샵 0082번에 오사무엘이라고 입력한 뒤에 전송을 해주시면 노란톡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익의 기회가 있는 히든 종목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힌트 먼저 들어보고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죠? 우리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원자재 원자재도 할 수 있고 또는 우리 주변에도 지금 많이 보이는 것들 플라스틱 소재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네요. 특히 플라스틱 소재가 좀 이렇게 내구성을 강화시키고 변색도 되지 않고 쓰기 위해서 뭔가가 첨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변색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변색도 안 되고 좀 내구성을 가지고 오래 쓸 수 있으려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 폴리머 안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리머 안정제요? 네, 폴리머 안정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폴리머 안정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천억이 넘어요. 영업이익이 이미 천억이 넘어요. 큰 회사네요. 그렇죠. 좀 중대형 회사를 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천억이 넘어요. 그러면 제조회사의 영업이익이 천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단순 개선으로 어떻게 그럼 시가총액을? 조단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4천억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한 저평가 아닌가요? 네, 굉장히 저평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락의 기조, 증시가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하려고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이 아주 탄탄한 종목,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위주로 제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폴리머 안정제, 그리고 연료 첨가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바로 그 기업입니다. 그 기업 정말 궁금한데요. 시가총액 1조는 돼야 되는데 현재 4천억이다. 굉장히 구미가 담기는 그 종목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송원산업이네요. 송원산업 많이 들어본 종목입니다. 굉장히 굵직한 굴지의 중견기업인데요.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선정한 이유, 저평가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좋은 맥점이 왔다는 겁니다. 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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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매수하는 맥점. 매수 타점. 타점. 딱 타점이 정확하게 왔군요. 파트너님이 좋아하시는 정배열 차트의 흐름인가요? 아닙니다. 정배열이 아닌데 물론 정배열이 좋아요. 정배열이었다가 좀 무너졌습니다만 그러나 바닥, 제가 보는 바닥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것이 그냥 확인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실적 저평가에 있을 때는 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차트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습니다. 송원 산업을 빨리 거꾸로 보기를 해볼게요. 거꾸로 보기를 했을 때 보면 여기 이 자리가 241선 자리예요. 그리고 일목균형폐의 평평한 자리. 이런 데를 제가 저항대로 보죠. 그럼 여기는 저항으로 보니까 매도로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네요. 매도로 대응해야 될 자리인데 이거를 반대로 정상적인 차트로 보자는 것이죠. 정상적인 차트로 보게 되면 바로 반대로 매수 자리로 보는 겁니다. 241선 왔고 그리고 일목균형폐의 구름층 평평한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이제 바닥이 확인됐는가 물론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실적을 봤을 때 영업이 1천억인데 시가총액이 4,900억이니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매수의 기조를 보는 거죠. 물론 정배열 차트였어요. 61선이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21선이 약간 꺾여서 정배열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만 그러나 241선 지지 그리고 저평가 실적 줄어난 측면에서 저는 매수를 현재 자리 2만 550원부터 2만 700원 사이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구름층 자리까지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 구름층이 진입하기 전에 신고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신고하는 자리까지 2만 3천 원대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대응할 만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대망의 히든 종목 송원산업이었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이다, 실적 위주의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래 보이는 매수고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제수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문자 샵 0082번 눌러주셔서 오사무엘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